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이란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상징하는 평양의 중심 평양의 표지속 북한의 표지속이 있는 북한 김일성 광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nk 뉴스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또한 제 소식도 4월 27일 날 이와 비슷한 소식을 전해와서 그거와 동시에 지금 평양에서 어떤 수상한 움직임들이 표착되고 있는지 또 김정은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소식들과 함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송산 tv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포착된 평양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그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 김일성 광장에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김정일 김일성의 초상화가 제거되었다라는 소식은 미국의 nk 뉴스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nk 뉴스는 5월 16일 리모델링 공사 중인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초상화가 제거되었다는 제목으로 북한의 수도 평양의 주요 상징성을 지닌 김일성 광장에서 북한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평양의 주요 광장인 김일성 광장에서 제거되었다고 평양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은 5월 초부터 보수공사에 들어갔는데 북한의 김정은을 관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이다 할아버지 김일성의 사진을 제거하고 아버지 김정일과 본인 김정은의 대형 초상화를 제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며 김정은의 사망설 이후 북한 평양의 변화이기도 하다 김정은의 결정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다 김정은 독재자는 분명히 올해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불참했다 자 요약을 해보자면 뭐냐 nk 뉴스가 평양 소식통을 통해서 인용을 했는데 지금 김일성 광장에서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평양 김일성 광장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없어졌다 쉽게 말하면 공사 때문에 임시 철거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깊숙한 내용은 무엇이냐 아니 아무리 공사를 하고 당창군 75도 때문에 군사 퍼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만 그 공사를 하는데 김일성 김정은의 초상화까지 철거를 해야 됐을까 뭐 요런 감을 느낌으로 보도를 하는 거며 혹은 김정은의 그 와병설에 나온 소식이어서 아마도 김일성 사진을 김일성 사진보다는 김일성 사진에는 김정일을 넣고 또 김정일 났던 사진에는 김정은의 초상화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교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고는 전망은 저도 이제 뒤에 가서 소상하게 하겠습니다만 일리가 있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소식을 담아서 뉴욕포스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김정은 초상화, 김일성의 대형 초상화가 2012년도에 등장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철거가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전문가들은 김일성 광장의 리모델링 공사의 일환이라고 했지만 아마도 김정은의 우상화 선전물이 추가될 수 있다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김정은의가 머지않아 평양이 북한을 상징하는 저 표지 속이 있는 저 중심 김일성 광장의 초상화에 자기 사진을 넣을 수도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예고를 하는 겁니다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뉴욕포스트야겠지만 2012년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저렇게 딱 부착된 부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아무리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도 저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그 이상한 움직임에 대한 조금 좀 논평을 했죠 또한 명국의 밀업 매거진도 어떤 부분들을 강조했느냐 자 이제 당창군 75도를 앞두고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저 장소에서 지금 무엇이 포착되고 있느냐 바로 김일성 광장의 서쪽 통행이 일부 차단됐으며 NK 뉴스를 인용을 했죠 그리고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 북한의 움직임들을 예측을 하건대 머지않아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가 쉽게 말하면 북한을 상징하고 평양을 상징하는 김일성 광장의 큰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할 것이다 라고 NK 뉴스의 워딩을 좀 재해석을 했죠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제 소식통도 27일 날 김정은의 변화를 잘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정은이가 왜 사의로 김일성 생일 때 참배 안 했는지 그 소식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당시에 저는 김정은이가 김일성 생일에 불참한 거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소식통은 왜 불참을 했을 것인지 잘 봐야 한다 딴 거 없다 돈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해마다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당창권절 공화국창권절 공군절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사의로 태양절이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태양절 행사에 불참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했더니 소식통은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어릴 때부터 첩의 새끼라고 받아주지 않은 할망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통성을 부인한다는 말인가 라고 했더니 돈 때문에 그렇다 두고 봐라 머지않아 김일성 관련 충성 선전물들을 대폭 줄이고 김정은 본인 선전물들로 바꿀 거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정일의 추잡한 사생활은 다 알지 않습니까 또 김정은이도 고용이의 서자죠 첩의 새끼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김일성이는 자기 아들인 김정일의 추잡한 생활에 낳은 고용이가 나와가지고 김일성이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김여정, 김정철, 김정은이를 김일성이는 한 번도 만나준 적이 없다라고 고위 망명 인사들이 박힌 적이 있습니다 항상 까임을 당했던 거지 그래서 내부 소식통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김정은이에게는 할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김일성, 할망택이 김일성 생일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 정통성이고 나발이고 그 김일성 할아버지 생일 아래 무슨 돈을 많이 쓰겠느냐 그래서 아마 중국의 마오쩌등처럼 김일성이를 그냥 상징적으로 상징성으로 큰 우상화를 해놓고 이제는 김정은이와 김정일을 우상화에 본격 궤대에 올리겠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가 돈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평양 김일성 광장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한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